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티비의 꾹입니다! 자, 나도 오늘은 우리 꾹크루의 프로카메오 프로카메오 겜돌이를 모셨습니다 겜돌이와 어떤 걸 해볼거냐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꾹티비가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을 한다고 저희가 오늘 축구에 관련된 그런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축구입니다! 틱킥입니다! 이야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틱킥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 엄청나게 국민적인 보드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니어컵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독일의 국민적인 보드게임 틱킥은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오늘 겜돌이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독일 보드... 자 그럼 지금부터 독일 보드게임 국비게임 ㅋㅋㅋ 독일 국민 보드게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축구게임 처음 해보았 Product 자 빡사리는 이렇게 조립 부품들 그 다음에 봉황의 전광이 있구요 그 다음에 축구골대 2개 그리고 선수 4명 그리고 축구공 2개 스티커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가 조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저희가 저희가 빠르게 저희가 빠르게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걸 찍으라고 자 이렇게 겜돌이하고 저하고 스피드하게 조립을 해줬는데 와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축구장처럼 이렇게 틀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광고판들 광고판들까지 이렇게 해놨고 선수는 총 4명입니다 골키퍼 2 그 다음에 이제 선수 1명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명이서 이제 축구를 할 수가 있구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공이 되게 동글뱅이를 요런생기고 이게 너무 굴러다지지 않게끔 요런식으로 해준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모양을 보시면은 요런커럼 생겼습니다 겨자팀대 그 다음에 고추장팀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있구요 꼬챙이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발을 움직여요 하하하하하하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의 모습입니다 골키퍼는 이렇게 손을 만세를 부르고 있구요 뒤에 버튼 2개가 있는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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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ới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자 요런식으로 이제 공이 날아오게 되면 어 오래전 잘 이렇게 잡아먹음 이걸 이용해지거 아우 åtgive게 맞으면 되는거죠 자 이젝 저희가 연습게임으로 이게 어떻게하는건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찍기 위해서 헬리캡 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헬리캡 나와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 모영 자 그럼 일단 한번 치다! 왜 깜짝이 TERM rendezك 어! 와 일ving 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어... 이거 손에 쥐랄 것 같애 ㅋㅋ two o 1 오 오 아오... 조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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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거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이게 너무 플레이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에 또 다른 묘미가 있죠 바로 승부차기입니다 승부차기 대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기는 총 5번을 시도해가지고 많이 든 사람이 이기고요 결칙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겜돌이 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입장 빠라라라따라 자, 첫번째 쇼팅 싸워 불파워 불파워 아아아아아아악 노꼬리입니다 자, 두번째 킥입니다 3점슛 아아아아아악 자, 세번째 킥입니다 타이밍 타이밍 후트 아아아악 완벽한 커미선 커미선 자, 네번째 킥 넣어보시지 후트 완벽하게 자, 다섯번째 킥 예측 예측해가지고 딱하겠습니다 와아아악 와아아아악 UEA OK 아아악 타라라라 Iím 타라라람 涛 아니 저 선수 대단합니다 첫번째 슛 nold 으악 ок 쑤프 slab 아따라! 아따! 아니 저 선수 대단합니다 첫 번째 슛! 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맹슈팅이었는데 아깝습니다 두 번째 공 타이밍을 봐야됩니다 헛잠! 허!헛! 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제발이! 오오오! 네 번째 슈팅! 슛!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번째 슈팅! 과연 저 타이밍을 맞춰서 슛!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이상한단г! 아 왜 그래 왜 그래! 한 꼴만 넣으면 됩니다. 한 꼴만 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돌이가 바다의 할 벌칙을 댓글에다 써주시면은 게임돌이가 적당한 걸 골라가지고 벌칙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